설겸 예 셰프 해고다 예? 잘렸구나 잘린 누가 차렸다 그래요 주방 보조하고 셰프하고 대결해서 셰프가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내가 이기면 내가 셰프지? 내가 왜 주방 보조겠어? 내가 오늘처럼 잘리려고 3년 동안 주방 보조한 줄 알아요? 왜 여자를 못 잡고 안달이에요? 내 주방은 여자는 없다 사랑스뉴이 매주 일요일 오후星期二、三 晚上7点50分 鎖定ONE